Jamie and Kim 기다리고 있었어? 네 재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다 진짜 혀신이 좋은 친구 예 예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처음으로 오잖아 아 저기 뭐야 그 겨울옷 입은 거 잘 오셨어요 웰컴 투 코리아 아 아 아 아 치맥 환자계 아 치맥 다이석 아 한국의 하이테프 롤리즈 빙봉 아 아 한국어 있으니까 그래 1개 한국이라니깐 아 카라이 카라아가 또 어 뿌링클 하 하하하하 뿌링클 이게 파우더 또 이시히 먹어야지 우리 초반에 풍 resposta 타입 치킨 1개 아 뭐 또 킬레이네 하하하하 진짜요? 하하하 진짜로 야 너 거짓말하면선 우리 아남분도 혼난다 진짜로 역시 한국 물이 좋기 좋다. 미즈가 이. 한국어 미즈가 이. 저희 아내가 특별하게 BHC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. 정말 한국의 거의 모든 브랜드의 치맥은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BHC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있니? 필리핀이 오라오라 병이 있잖아. 아 나왔다. 한 번은?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. 같이 가자야. 같이 갈게. 오케이 콜. 후후. 컴백. 다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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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이프랑 뭘 먹을 때는 고상하게 먹어야지. 걸어서 이렇게. 걸어서 이렇게. 제발. 이 코리아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죠. 그러시오 마운. 짭짭조리는 안 돼. 오오.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. 그렇게.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? 그렇게 만든다고? ASMR이잖아 ASMR이잖아 먹어보자 레이디 퍼스트 아, 강콕어 어떻게 나요? 오, sweet guys 레이디 퍼스트 아유 독미를 좋아해서 독미를 좋아해서 독미를 좋아해서 독미를 좋아해서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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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? 매워? 하하하하하. 와우. 미쳤다. 우리 미쳤다. 미쳤다.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연구하는 것 같아. 너너로. 한국에서는 어떻게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을까? 일찍에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요즘 이런게 유행이더라구 뿌려먹는거 있지? 장난아니다 형수 빨리 시켜드려 맥주 맥주 준비해주세요 네 입을 예쁘게 씻어주세요 입을 헹구고 먹으면 더 맛있어 아프다 맛있어? 맛있어 일본에서 이 맛이 진짜 안나오는데 이 파우더는 다가시의 맛이잖아 그리고 식품이 좀 아프다 파우더 파우더 그래서 맛있어 이게 이 가루가 어렸을 때 불량식품 있잖아 음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서 맛있어 그래서 이 맛은 맛있어 그래서 이 맛은 맛이에요 음 뱀 음료 뱀 뱀 뱀 뱀 뱀 뱀 뱀 한국에서 리액션이 많이 늘었어 너무 맛있어 뱀 뱀 뱀 오이시잖아요? 맛있는데 많이 가셨어요? 그럼! 아직 멀었지 밥 잘 먹어요 으아hem 이 맛? 잘한다 남은 갈색 나니까 한국인은 고여 스파의 고여 감사합니다 나 맨날 더럽게 먹는다고 한국어로 다 먹지 않는다 나이 먹어봐 필리핀 스타일 필리핀은 필리핀인데 얌전하게 먹었잖아 필리핀인도 되게 깨끗하게 먹었잖아 어디다 놓쳐줄꺼야? 자 그래 사비스데 사비스데 소스 사라마 오이시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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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아 예 저희 아내가 손가락으로 볼을 펼치했다는 건 정말 맛있다는 뜻이야 하하하하하 아 이게 아 불량치크 아 불량치크 맛이라고 자 저도 이 소스 먹어볼게요 아 약간 치즈 아 약간 치즈 불량치크 맛있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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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